자 발로스 게이트 발로스 게이트2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에 여기서 껐었죠 아 나 이제 헥사트 캐스트 깨는 거랑 레이온 아트 기사단 캐스트 깨는 거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끝을 내죠 그럼 나중으로 미룰까? 굳이 지금 깰 필요 없는 거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쌍으로 기어나오는 거야 잡아 전사가 많아서 걱정은 없는데 자동으로 싸우게 하고 지금 이 보석을 가져가자고 가져갔구나 이미 어디보자 이거 아니죠? 지루콘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음 메릴라의 의심은 사실인 거 같다 자 빨리 쏴봐 옛날에는 캔 사이가 너무 생존력이 낮으니까 내가 허상본신을 썼었는데 엔사이한테 저 장검으로 무려 등급이 낮은 장검인데도 불구하고 썼을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 했었는데 예전 뭐 그럴 거 없네요 가자 여기 잡템이 너무 많아 그냥 다 처리하고 가야겠어 여기 클릭 좀 대줄래? 이건 말이야 아침의 의식 건너가고 그림자 늑대 여기 열고 뭐야 아 마찌가 조그만 애였어? 반갑소 그런데 그쪽은 누구요? 마찌 펜튼 음 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그 그림자 군주를 물리치기 위해 왔어 태양석을 찾아야만 그림자 군주에 가는 어두웨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되어있을 것 같아서 이제 데려갈까? 일단은 맛질을 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돌아가버리네 그냥 걸어서 이거 대화를 걸기 전에 여기까진 와봐 일단은 하나 빼자 지금 뺄건 솔직히 얘 밖에 없죠? 버서커 센거는 알겠는데 잠깐 걸러야될 것 같은데 내가 캐릭터 다 볼라면은 개인캐스트 깬 너를 빼야돼 그쵸? 너가 빠져야된다 야 아 좀 많이 아깝긴 한데 마취팬던을 한번 넣을거기 때문에 답 지금 캐스트 있고 너도 있을거 아냐 너는 진행하는데 있죠 발리가는 발리가 한번 뺄까 그럼? 잠깐만요 발리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센거 인정하는데 하 넌 데려가고 싶긴 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경로가진 애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거든요 단속에 강하니까 지금 도끼도 하나 샀고 얘 때문에 어 뺄 놈 없어 자이란 데려갈거고 이번에 그 새로운 엔딩을 보기 위해 데려갈거고 너 여자됐어 너도 캐스트 있고 너도 있고 와 쟤 마취팬던 데려가기 좀 애매한데 한놈만 더 못 끼냐 어떻게? 여기 한자리 내봐 여기다가 얼마나 좋아 호관이 빠져야겠다 안되겠다 얘는 쯧 호관을 나중에 데려가는 걸로 합시다 뭐 DLC에서 다시 섭외해 가도 되고 어 어 넣어둬 음 너를 내가 나중에 데려가는 걸로 하겠다 자 가자 캐스트 끝났으니까 너는 저거밖에 없잖아 쟤는 나 제거해 캐스트 위주로 본다 경험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쟨 좋은 녀석이죠 음 지금 우리 악파티에서 헥사트 빠질 흐흫 눈이 나 선 파티로 그냥 갈아타게 생겼는데 그림자 군주를 위해 물리치기 위해 왔어 어 도로는 나중에 악파티만 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걸로 하죠 이제 고용되었다 음 얘네도 이제 고용된 이제 좋은 의도에서 온 애들이죠 착한 애들인데 밖에서 하나 끝나 있었죠 도움이 될 것이요 좋소 갑시다 야 이 에이스를 빼야된다니 참 음 음 나도 얼마정도 발을 쉬고 싶어 어 어 어 야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됐구요 레벨업 마취 레벨업이죠 마취 같은 경우 순수 파이터입니다 어 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버스커가서 좋기때매 뭐 순수 파이터의 장점이라고 해봤자 원거리 무기 쓰는건데 필요도 없죠 레벨업이나 하자 핫플링 파이터니까 약간 느낌 달나나 근데 파이터인데 힘이 15야 순수 파이터인데 레벨업의 무기 숙련도 하나와 다코 단궁 다섯개 찍혀있네요 참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 이러면 나 못쓰라고 단궁 그냥 쓰라는거야? 이거 좀 오반데 너한테 라일락코로 주면 딱일거 같은데 그냥 도끼줄까 도끼줘 그리고 코간 대용으로 도끼줘 그래 도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김에 아무리 봐도 코간이 압도적으로 좋죠 차이가 있다면 민첩을 통한 이제 방어등급이 높은건데 파이터치고는 힘보다 민첩이 높아요 되게 약간 특이하죠 어 나는 이렇게 돼있고 전용 활 같은거 있냐 있네 아르보린의 활 오랜만에 활 쓰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감속과 기전의 면역입니다 크게 좋은건 아니네요 야 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짤막하다 디자인 좀 봐 가자 타코 몇이냐 그러면 플러스 2짜리면은 4에다 61 좋네 엄청 좋네 얘랑 바꿔야겠다 얘랑 바꿔 예상 예상을 깨고 엄청 좋네 5번에 이렇게 이렇게 너는 뭐 쓸 스킬 자체가 없잖아 그럼 파이터니까 어? 파이터인데 왜 가속을 쓸 수 있어? 아 너만이야? 아 안수치료 쓸 수 있네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안수치료 쓸 수 있으면 느낌 다르 안수치료 자체가 레벨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전시간이 1이죠 보통 회복계 통 9인데 안수치료 두 번 쓰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어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있네 와 1800이면은 사례복급이죠 헤엑 타코 4 추가 보너스? 어 치진 않고 그냥 힘만 빠진다 오 야 얘 좋다 어 저거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 그냥 파이터가 아니지 이러면 버서커급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꽤 좋네 어 지금부터 숙련도 올려가지고 도끼 쓸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소금 하나 더 주고 그랬나 그냥 아이템명 주자 띠는 내가 갖겠어 너 어차피 원거리니까 아 얘네가 이런 편한 면은 있네요 야 이걸 누가 끼니 너 놔 야 너 이거 좀 애매한데 어 이거 베일러는 내가 가져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어 베일러는 내가 써야겠다 야 안 되겠다 넣어주는 건 오바고 너무 약해 얘는 바깥 못하는 애고 아 아 아 야 타코드 왜이렇게 낫냐 이거 넣어줘야겠는데 어 너 근접이니까 너 줘야겠다 안 되겠다 야 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몸대는 녀석 줘야죠 얜 좀 어울린다 야 디자인이 좀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멤버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근접 둘 파티가 됐죠 활 좀 쏴봐 그렇게 잘 쏜다는 느낌은 없는데 아 나 그리고 활 있지 어 너 무슨 활 쓴다고 그냥 얘는 공 타코 2밖에 안 되잖아 그냥 일반 활이잖아 나한테는 좋은 활이 있지 단궁 두개는 이건 똑같은거죠 저 녀석 활이 어 이게 이제 난 투어간의 활이 애가 합성장궁이냐 단궁 맞지 어 단궁 맞네 음 이거는 이제 공격 라운드가 더 이제 라운드상 3회 발사인데 비굴 해보자 이제 애가 공해가 오 공해 엄청 넘네 3.5네 잠깐만 잠깐만 왜? 어 이거 하면은 4.5 그렇게 차이 안난다 아 4.5가 아니지 5.5 아냐? 아닌가 아닌가 4..4.5 맞네 4.5 3.5 4.5 차이인데 아 먹길래 데미지 그냥 가자 야 데미지 이거 공해가 있는데 이거 투어간 넣어놔 가자 투어간 갖고 가 자 빨리 캐스트나 깨겠습니다 어 야 재밌네요 게임 역시 그치 처음할때 진짜 재미없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진짜 하기싫은거 너무 재밌어 저기 먼저 여기 여기가 메인이었나? 저기 먼저 가야되나? 가속 한번 써보자 지만 가속하네 미친놈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니? 소름이다 소름이야 방어 없네요 지금 음 얘 좋으나 이거 가자 힘쓰고 저도 힘써 애초에 너 단공 쓰면은 힘을 줄 필요가 없구나 아 그래도 뭐 없는거만 아니까 누구냐 너 아 창이고 아 창 진짜 저렇게 휘두르지 마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저렇게 휘두르는거야 혼자 뒤에서 뭐하냐 가자 이거 불레성 가진 녀석 보내면 되죠 불레성 가진 놈이 없군요 이거 너무 고마워 줘라 70%면 충분하잖아 솔직히 아 이거 환영을 보는 놈을 데려가야하는데 오썸 하다야 따라와라 너 너희도 불데멍지 음 불데멍지 아프죠 아픈거 똑같거든요 야, 불 건너온 거 치고는 많이 튼튼하신대? 마취야 그렇지 안수치료 있으니까 걱정 없으... 없죠? 안수치료만 20씩 회복할 수 있어 안수치료가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다른 것도 좋긴 한데 안수치료가 넘사벽으로 좋다 진짜 와, 봐봐 마취 되게 좋은데? 어, 선동료가 악동료가 진짜 스펙은 짱인데 선동료가 유틀성이 강해 안수치료가 지금 세 번이 있죠? 힐러가 힐을 안 써 안수치료나 해? 어... 가차 없어 넣어둬 가라 아직 안 끝났다, 나 이온스톤 가자, 가자 돌파살이잖아 이거 어... 이거 뭐 번개화살인가? 다 풀렴 얘네들 어, 이거는 와이언 부르기 고서 경호, 정호의 의식 어, 좋은 거 다 나왔죠? 아... 아... 잠깐만x2 이거 를라이를 이렇게 필요 없죠? 예언제 소녀거 필요했던 걸로 이렇게 오마일지 필요없고 여기 가자, 응 뭐 해 봐 쌍 뭐 해 봐 아랫길은 어차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파 죽을락 하네 진짜 뭐야 발리관 왜 들어갔어 이온스톤이 제일 크지 아 너가 아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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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자 알겠다 되게 안정적이죠 게임 지금 매우 안정적이죠 맘에 들죠 번개화설 너가 들어야지 야 지친 애들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력 재생 양손권 플러스 1 얼음화살 냉기 피해 언데드한테 냉기가 좀 안 통하는 걸로 아는데 뚜껑 지금 없는 사람 너가 너가 끼면 되겠다 너가 아무래도 궁수보다는 너가 껴야지 너도 살아야지 살 자격이 있지 나름대로 데미지 나오는 데서 이건 10이거든요 안 맞는 게 문제지만 아 나 마취팬더는 저 능력 있는 거 몰랐어 그냥 어 나는 씹픈 줄 알았어요 나는 아예 어 야 어디가냐 왜 그걸로 돌아가냐 굳이 뼈를 가지고 돌아갔군요 고통은 끝이군요 보건의 관계 유지됐어요 음 소녀 암우 소녀 예언자 태어났습니다 어둠과 맞서 싸울 빛의 아이로요 너무 늦고 말았죠 그녀의 시체를 잡아 그이 검은 늑대들에게 그녀의 뼈를 집어 던질 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뼈를 당신 가지고 왔어요 말 더럽게 많죠 가자 음 음 이길만한 힘이 없었다 샤더우드래곤의 결계석 받았고요 새벽의 상징 받았습니다 점심 많이 줬죠 17,000이면 하여튼 먹을 거 싹 먹고 가자 마관 마관 어디 당연히 해줘야지 에드위나 그렇지 아 와이오브르기 배웠어? 애매한 것만 있어 가자 가자 열어주고요 이 정도는 열어야지 야 반대쪽으로 와서 저기서 막힐 테고 맵이 내 기억이 맞다면 막히죠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네 쇼컷을 여기서 뚫어줄 거고 나중에 진행하면은 돌아와봐 피곤하게 드립자 부었구만 또 발리가 혼자 못 받는다 그러다가 맞지는 저거 받으면은 공에 그럼 거의 맥스네 아 맥스 10이지 어쨌든 높네 왜 헥서트는 차니까 흡혈기 플러스 뚝배기 밥값 해야된다 야 이렇게 헥서트 같은 거 끼고도 잘 싸운다 야 역시 될 놈 대리야 니가 좋아 이상한 놈이네 야 이거 다 갖다 팔면 얼마야 야 진짜 사겠는데 이제 갓바 이거 알파벳 따라서 가는 건데 그냥 건너가도 됩니다 흡혈기 흡혈기 개 어이없죠 아 이거 발리가 보낼 걸 골렘특한 데게 이럴 수 있지? 라일락쿠르 야 비비면 안 돼 믿고 있어 난 힘 21의 힘을 보여줘 왜 21이야 얘 왜 21이야? 아 레벨업해서 그런가? 졸라 세네 얼음 얼음 얼음거인? 서리거인? 서리거인급 파워네 죽으시구요 안수치료 해주구요 슬링가 아 이제 마법과 쪽지 받아갑니다 자 저슬링은 안가져가? 아 잠깐만 그러도록 하지 저 건너가도록 할까? 된다 가자 대체 왜 왜 있는거냐 저거 배울 수 있는게 하나네 해치우구요 돌아갈때 그냥 편하게 가져가라고 넣어놓은건가봐 척척하라니까 척척하니까 세이브 복사 복사 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몇개 먹는거냐 대체 겸없이 야이 뭐 없네 이제 솔직히 안좋지 어 나 이거 있으면은 그냥 공짜로 한 일자리 사서 쓸 수 있는데 좋기는 한데 명중에 플러스 이자리면은 사실 저게 더 좋은거 같아 난 개인적으로 아 이거 너무 그냥 그거야 너무 가치가 없어 상위티어인 무기인 가치가 없어 태양석 야 니가 창고로 쓰면 안되는데 다른 놈이 쓰여야되는데 가자 어차피 금방 깰 수 있어 나는 한번 깨봤기 때문에 또 깨본 놈 깸 아니겠습니까 가자 야 마취 세다 야 코간 마취조합 되게 세겠는데 아 근데 함정있으면 먼저 가 찾아야돼 여기 함정 이렇게 없었냐 뭐 이상한데 아 맞아 이거 성표를 세조각으로 나누는걸 먹는건데 하나 둘 저기서 이제 노가리 까고 먹는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인한테 한눈만 가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야 마취 갔다올래? 참 다같이 가자 나 여기서 대개 여기 열쇠 땜에 엄청 힘이 썼는데 그 역 열쇠 어따 쓰는거였지 근데 검은 열쇠 어 금방금방 도착했죠 근데 켄사이 솔플할땐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와서 깨닫게 된건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줄 알았어 그때 하면서 방어력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다 밀어버리니까 이거 뭘로 여는거야 저거 열면 그냥 열리나? 다같이 갔다오자 어차피 금방인데 뭐 갔다와 갔다와 아니면은 마취 혼자 가속속으로 갔다오던가 절로 다같이 갔다 공격당하면 안된다 아 왜이렇게 귀찮게 굴어 아 죽여 그냥 버프 필요 없지? 야 마치 사거리 엄청 길다 아 못 맞추고 있지만 주제도 모르고 사거리만 기네 건너와 건너와 옛날 경험치 아까워서 막 혼자 덜고 그랬는데 욕심 그득해가지고 야 그딴 거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기억 안 나는데 나? 잠깐만 잠깐만 어유 아잠잠잠 준비가 됐어 이거 실패하면은 벌받는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야 잠깐만 지금 써있거든요 지금 얻은 쪽지에? 아 이정도 버리면은 여유야 어 이거면은 그냥 가차 돌려 두번째 어 차 1번 2 2번 3 2번 3 됐냐? 힘으로 깬다 글씨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개꿀이죠? 3 1 3 1 1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체력 채우면서 그렇지 뭐야 왜 같은거 또 하는거 같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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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그렇지 받았죠 경험씨 왔다 줬죠 캣스 수준 이거 원래 3개 읽어서 여기 써있는 수소대로 하는건데 필요 없죠? 복사나 해놔 버려 이제 옛날에 이 쪽지 같은거 막 다 들고 다녔는데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개했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들고 다녔거든요 정말 미개했다 진짜 야 털어봐 시퍼라 아무것도 없어 상징이 있으니까 가면 되죠 3개 결합한거죠 지금 있던거 가면 됩니다 엄청 빠르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야! 가속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냐 사실 싸우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가속 첫번째꺼는 뭐해 빨리 와야지 나 건너와 쭉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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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쭉가자 갑시다 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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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랐어 던전 30분 만에 털었어 30분에 지나 써보였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시간이 갈만한 일이었던가 가자 잠깐만 아 기억날라 그래 그래 일단은 한번 쓱 훑고 이 녀석 연간 퀘스트 뭐 없잖아 지금 일로 가도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녀석을 코앞에서 얘가 내 생각에 내가 알기로 안 싸워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싸웁시다 안 싸울 이유가 없지 너는 이제 활용 이전에 샤도우 드래곤은 활용 이전에 한번 비벼봐야지 이거 3급 좀 써야되는데 일단 버프 먼저 걸어야죠 아이 가속 너무 일찍 꺼는건가 다른거 먼저 이거 먼저 걸자 이거 먼저 걸고 너 뭐 없냐 걸까? 지치 없는 척 하지마 역겨우니까 자 음 축복 한번 때리구요 화신 한번 화신 한번 가속 한번 방어의 조화 한번 신성아님 한번 신성아님 한번 그냥 됐지 너 뭐 할거 있냐? 없지 뒤졌다 뒤졌다 너희같은 하찮은 놈들이 수면을 방해하다니 재미있군 내당 아 이거 안써 안써도 되는게 아니구나 안써도 됐던거 아니었나? 드래곤 브레스 맞으면 훅 가는데 그정도는 아그루 깡으로 대체한다 어 드래곤 브레스가 저겁니다 어 버텼네? 버틸만한 스펙이 아니신거 같은데 어이구 잘 도망가죠 카발리온은 이제 드래곤 추가가 있기 때문에 그쵸? 타코가 추가로 올라가는데 뒤지게 생겼네요 존나 세네 야 잠깐만 이 정도였어? 이거 좀 오반데 야 잠깐만 포지션 좀 잘 짜자 넌 여기 넌 여기 브레스만 흐트러트리면 돼 넌 일로와 하아 빨리 가둬 때려! 자 감속 안통하지? 상급조주 걸어 상급조주 무조건 필수고 시전을 생각하면은 이거 걸어야지 어 이거 너무 빠른데? 일단 일단 걸어 거주 빨리 걸어 걸었냐? 걸었지 걸었지? 걸었으면은 상급 감속 걸어야죠 예 독피해 있는 감속 시전 1드니까 빨리 걸어 빨리 걸었어? 빨리 걸어 그렇지 에드윈 에드윈 나대지 말고 에드윈 너무 공격적인 모습 아주 옳지 않아 아 내가 그 사재가 있으면은 힘을 고정시켜버릴텐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일단은 마법 제거 써 마법이 지금 안 보이지만 있을 겁니다 헥스턴 죽어도 돼 헥스턴 체력 차는 속도 좀 봐 너 자꾸 이상한 법을 걸지마 때려받아 야 마치는 안된다 마치는 야 마치는 너 미쳤나? 활 다 썼어? 비귀한 녀석 싸줘 빨리 헥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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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데미지 1만 들어가도 저렇게 한 칸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달았다고 할 수 없죠 야 브렛을 가위버리네 빨리 가는 안된다 어 오우야 발리가 한 번에 갔어 일단은 싸워 어 하퍼 써가지고 부활시키면 돼 자이라로 야 진짜 세다 타는 거 맞냐 이거? 야 무슨 브레스가 저렇게 날라가냐 달긴 한다 어 아 쟤 죽었고 좀 살려면 돼 좀 어려울 것 같다 야 좀 심각하네 좀 크게 상처입음 어 졸라 강하죠 어 이거 이거 마법으로 살릴 수 있어 자이라로 살아있으면은 주인공만 살면 돼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야 야 그거 할 때가 아냐 지금 자이라 체력 좀 봐 26 야 강한데 이거 물약 써야되냐 싫어하냐 나 물약은 쓰고 싶지 않은걸 응? 하아 저거 쑤고요 썼냐? 다음 기술 재놔야지 다 때리는 거고 어 뭐 버프걸 생각하지마 버프 이미 다 걸어놨어 어이가 없네 버프 갑자기 걸려 그러냐 당황스럽게 하급 주문 반사 절대 안되죠 어 드래곤 브레스 하이어빌급인데 9레벨 주문인데 감속도 한번 때리자 어 어차피 이거 뭐 이렇게 된거 감속 때려봐 어쩔 수가 없다 야 얘네가 이제 키카드거든요 사실 하아 야 자신한테 써 어 이거 진작에 써놨어야 되는데 핵사트냐 뭐하니 야 다 모여 다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뭐해 때리라고 붙어서 비비라는게 아니라 무슨 채를 왜 레벨 드래곤 왜 이렇게 많이 당했냐 쉐도드래곤이 좀 극혐이긴 하네 하급 회복이 있으면 좋을텐데 두루마리 어우야 어우야 빨리 때려봐 그렇게 모여 있으면 안돼 니가 지금 타겟팅 되고 있는거야? 아 분신됐구나 심각한데 상처입지않음 야아아아아아 뭐하냐 쏘라고 쏘라고 달라붙어 아 이거 맞으면 죽는다 으으으씨 때려 핵사트는 죽어도 돼 그렇지 강 나왔다 신나게 만능 강 나왔어 핵사트 한번만 회복할래? 그래 으으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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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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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랐어 졸랐 그렇지 이게 드래곤이지 사실 이것도 어 잠깐 멈춰놓고 하는 말이지만 메이지나 시프를 이용하면 한방에 죽일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잡아야죠 게임인데 어 혹시 또 이걸로 또 잘난척하면서 분위기 흐릴까봐 야 이거 어디갔어 누가 죽었어 지금 마취 죽었어? 아 마취 죽으면 안되지 꼭 이렇게 눈첩 죽어 또 또 투기장 날까봐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쉽게 깨는데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한대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울까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게 더 빠름 이러면서 우리 애기들 야 근데 에드윈이 확실히 좋긴 하다 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쓰고 하아 아아 고민 좀 되게 하는걸 너 이제 쓸거 없잖아 다 썼잖아 그치? 야 때리는거야? 때리는거야? 신나게 때리는거야 그냥? 브레스 날라갔고 아 브레스 무슨 순차적으로 날라가냐 애들이 어 쟤가 당했으면 됐어 어 자이라 타겟팅이냐? 자이라야? 왜 너야 때려 자이라야? 자이라는 돌릴 수 있어 도박킴이 안 당한게 다행이네 도박킴이 지금 제일 센놈인데 예 상대로 핵 스타트 회복 좀 심하지 않냐? 저 회복량 비싼건데 어 시간 좀 끌면서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죠? 어? 그 필기 플러스 이온스톤이야 빨리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채워놔 뭐하냐 발리가 진짜 개 도움한데 완전 아웃해버렸네 아 야 말도 안돼 아 진짜 저거 레벨 드레인 당한 상태에서 직사공격 맞은거 아냐 그럼 면역하냐? 저 상급조절 맞으면은 당하지 않냐? 어 그치 독 당했죠 지금? 음 당했어 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죠 지금? 열심히 때려야된다 너 에드윈이 맞은거 아니지 지금?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날라갔고 이때야 파멸 걸어 상급조절 걸었으니까 될지도 모르지 저거 맞았으니까 이제 마치 빼야죠 그냥 아예 빼야죠? 썼고 많이 약해진것 같다 야 마치 아예 빼야된다? 마치 맞으면 한방에 간다? 헥! 엑소트 어어우씨 야 가속물약 어딨어? 가속물약 샘 쳐놓은거 없어? 니꺼 줘 니가 먹어야 돼 니가 먹어야 돼 무조건 한턴이라도 사라져야돼 한턴이라도 그렇지 최대한 최대한 거리 안제끼면서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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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도망가야 돼 마치 즉사야 마치 지금 각재고 있었어 각재고 있었어? 딱 걸렸어 지금? 에드윈 꺼져 에드윈 꺼져 마치 당했다 야 아냐아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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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난다 헥사트는 죽어도 돼 헥사트는 죽어도 돼 어차피 헥사트는 상관없는데 조금만 사라주면 더 감사하겠지 에드윈 가는거냐? 에드윈 직사하면 안돼? 어 브레이스 맞았구요? 한턴만 더 그렇지 아이씨 진짜 야아 잘 터졌는데 이번꺼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보여서 못쓰지 지금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이거 면역하냐 이것도? 아 나 쟤 흡혈기라서 데리고 다닌다는걸 잊고 있었어 아 아 아 아 당연히 저거 써야지 간거야 이거 지금? 독데미지? 휘필 마법저항했어 죽음내서만 당연히 저항했겠지 건강 빠진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지금 시전했는데 안들어간건가? 모르겠는데 봐서 저렇게 한번 더 써봐 두개 넣어놨잖아요 너 가속비량 네가 먹어야 된다 바로 먹고 때리는거야 어이 가차 없어 지금 얄짤 없는거야 풀렸네 먹고와서 신나게 때리는거야 네가 체력 빠지는거 맞고 맞지? 맞죠? 즉사지 이제? 버프 걸었어 미친놈이 잠깐만 잠깐만 야 쟤 제일 먼저 빠져있네 지금 먹은거지 가속물량 공예를 보면 알지 안 먹은거 같은데? 하속물량이 없어졌는데 근데? 일단 쓰고 마흡 해제 해야지 지금 뭔가 걸려서 안되게 걸려버렸으니까 집에 당연히 안통할게 되고 늑들어 소환해봐 너 타겟팅 지금 안된거냐? 뭐냐 가 뭐쓰고 빨리와 싸워 뭐해 버프 베양 걸었어 얘 아이고말고 힘 쓴거야? 쓴거 같은데 내가 풀고 온건가? 빨리와봐 그딴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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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그래 어차피 주사위 굴림 게임이야 색사트를 버릴 것인가 싸울 것인가 버려! 때려! 모른다 맞지 맞지 맞으면 간다 맞지는 한방이다 맞지 빠져라 정비 한번 때려야되나? 아냐아냐 도바퀴을 보내서 죽이면 돼 도바퀴 허상 어디갔냐? 허상 죽었나? 야 뭐해 싸워가서 발리가드 빠져 발리가드 즉사야 어 얘도 즉사야 발리가드 지금 레벨 떨어져서 즉사야 일대일을 보여줘 그렇지! 야 이거 싸게 먹혔는데? 세이브 때리고 니가 다 먹는거야? 그거 있었구나 이거 그냥 끼고 있어라? 자리도 없는데 뭐 우와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런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템에 쓰이죠 DAC에서 만들 때 이것도였지? 크로미어가 이제 그 허리띠 엄청 좋은 허리띠로 엄청 좋은 돌이깨였나? 뭐였지? 아이템 전투망치였나? 바꿔주는 여러 의미에서 얻어만 아이템이죠 가자! 잘 싸웠다 야 오늘 오늘 한건 했다 야 잘했다 야 바꿔했네 고맙네 좀목질 고맙네 좀목질 고맙네 자 가자 아아 아주 마음에 들어 좋은 게임이었어 자 근데 뭐 안나오지? 샤도우드래곤은 되게 밋밋하게 나온거 같은데 밸더스게이트 밸더스게이트 샤도우드래곤 밸더스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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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도우드래곤은 어떻게 안나오네 어 따로 뭐 이름이 안나오네 이름 이름으로 쳐야되나? 샤도우드래곤 스케일로 가서 음 탁실리아라고 쳐야되는구나 원래 이름을 탁실리아 탁실리아가 근데 문원이 없어 어 이 크로미어 스크롤 이거 땜에 인가보다 어 아 그리고요 저 잠깐 블록이에서 썸네일 한번 찍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 이겼는데 썸네일정돈 괜찮죠? 야 너무 무시무시하고 멋있다 야 아 이거 잠깐만 너를 아 좌우 반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찍고 좌우 반전해서 썸네일을 쓰겠네 자네를 쓰겠네 자 불러옵시다 음 아 한건 했다 가자 경험치 얻을만한 했냐 좀 아슬아슬한 애 없냐 안되겠구만 마취가 되게 좋다 나는 상상도 못해서 마취가 좋을거라고는 파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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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윕순 친구 실수로 첫번째 대선 스킵해버렸는데 미안하고 파트릭 안전장치 걸어놔야돼 첫번째 대선은 약하게 쳤을거야 아 왜그래 다시 돌아가면 안되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싸우면 안될까 나 나 잠깐만 생각 잘못했어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버프 걸고 가자 아무리 드래곤을 잡은 우리라도 버프 한번 때려가야지 이 정도면 되지 사실 힘은 해줄 필요없는데 그래 각자 하나씩 걸고 가자고 당연히 그 정신 마법 안 통할거 아니야 건강 갖는거 해야지 뭐 때리러 가고 너만 이제 쓰면 돼 샤도우한테 걸어봐 아 뭐 갑자기 멈췄어 졸라 놀랐잖아 샤도우 졸라야 감 버프 걸 것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괜히 한번 뺐다 야 아 샤도우 잊지 왼쪽은 없어졌어 테디가 네 다른 애들 죽어서도 그림자군지의 노예로서 봉사해야 했어요 그들은 명예로웠어 그들은 명예로웠어 엉덩이 나와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빨개 벗고 있는 게 아니거나 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회색 옷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레깅스처럼 보인다 야 무슨 자 그러면은 화살 주자 너가 너무 화살이 없다 야 지금 야 코사라 내벼어 겸차 얼마받았길래 내벼러블 했대 어둠의 갑주에 화저 도끼창 별로 안 좋은 거네 플러스 2네 겸차 얼마받았어 그래서 일행경험치 4만 5천씩 줬어? 잘 받았다 야 다른 애들 내벼러 파겠는데 마취편 데려가자 코간 대신 내가 좀 후달리긴 하는데 뭐 장상 당장 공수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타코 감소에 성직자 주문 하나 2레벨 걸로 좋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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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발리가 직업이 아 레인저였지 아 신성아님이 그래서 없나보구나 원래 2레벨 주문 아니었나? 어 됐고 뭐 할래? 도가나 할래? 솔직히 지금 가면 좋은 건 화염냉기저항이지 어 이런 애들이 개개인한테 자신한테 걸어줄 수 있다는게 너무 좋지 화냉조화 이게 너무 짱이지 굳이 하자면은 메릴라 내가 주워왔어 그녀는 죽었다 아이템이다 야 5천원이라고요? 너무 황송하죠 야 무지개 이런 것도 좋네 가빠는 뭐 어떻게 내가 낀 가빠랑 똑같잖아 지금 스펙이 아닌데 내가 낀 가빠가 더 방어력이 아 이거 제안이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거 너 못입냐? 밴드나? 밴드나? 입을 수 있잖아 아 가 망토때매 너가 지금 없네 그러면은? 그렇네 음 이렇게 가자야 아 이것도 그거잖아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 이거 지금 필요한 아 얘 얘 아니야? 얘 입고 있잖아 아 너구나 넌 안되잖아 넌 입으면 안되잖아 자연스럽게 입을라 그러네 그러면은 넣어놓고 뭐 다른 좋은거 나올거 같긴 한데 일단 넣어놔 판매를 하거나 차후에 저 이녀석 하이어비를 풀리면은 그때 중가비랑 같이 입혀줍시다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너 근데 뭐 가빠도 안입고 있냐? 가빠를 버렸나보구나 쓰레기라서 그럼 안됐는데 에이씨 에이씨 다트 다섯 개 생성 잠깐만 여섯 개의 플러스 파이브 다트 생성 미쳤네 진짜 웃기지마 어 니가 할라고? 아 나 안되 망토야 이거 주제도 모르고 오마일 가서 보고 합시다 야 이번 유익했어 이번 전투 빨리 필요한거 하고 가자 나 여기서부터 가야되냐? 당연히 그냥 받고 빼줄줄 알았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걸어가야돼 나가야돼? 아니지? 아 놀랐잖아 흉터는 명의 훈장이다 뭐야 이게 무슨 맵인데 이런데 왔냐 어디냐 여기? 참 아 아까 그 맵에서 막혀있던 대로 순간이동된게 아니었구나 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야 뭐하는데 여기? 아 사은표 맞잖아 근데 왜 안떠있어 사은표 맞잖아 아 잠깐만 아 왜이렇게 또 아 잠깐만요 벌써 한시간 지났어? 미치겠다 돌다 갈까? 그래 돌다 가자 모처럼인데 뭐 코간도 버렸고 야 단공 플러스 5는 좋긴 하다 지금 마땅한 공이 없어서 단공이 없어서 그렇지 도끼 빨리 갈아탔으면 좋겠는데 맞지 아 근데 얘 마치 도끼 갈아타려면 거의 만냅 찍어야 되는거 아냐? 애초에 숙련도고 7개가 필요한데 총 그쵸? 쌍수까지 하면 주긴 하냐고 만냅 찍을때까지 소금으로 할걸 그랬나? 소금도 안줄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야 왜 별로 그렇게 안 넘네 일로와봐 정화됐나봐 사원페어가 지금 음 그쵸? 아까 그 페어 맞죠? 어 변했어 그냥 맵 자체가 지금 그 페어네 어 아 그 맵 맞네 맵을 지우고 어 다른 맵으로 다시 만들었나봐 내가 여기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왜 어두운가 했더니 근데 회색곰은 아직 있네? 다른 회색곰이겠지? 늑대굴은 어딨어? 여기냐? 늑대굴 들어가면 다시 잰 데 있냐? 늑대굴 자체를 없애놨나 혹시? 캐스트 때문에 거대 스라소니 애초 175 한심 나가자 잘 돌았다 잘 돌았담마 인드스피어 1은 아직 길 있냐? 아 아우 여기서 시작을 했어 걸어가자 그냥 어차피 다른 맵으로 이동해서 가면은 좀 그러니까 걸어가 빨리 갑시다 가죽 쓰고 여자 목소리를 말하지마 당황스러우니까 가자 가자 아 발리가야 아 진짜 못살겠다 쟤는 전사 전이 쓰는 놈이 못받았어 버프를 미개한 녀석 캐스트나 보자 그럼 갤란베일 가죽 벗기기 유괴사건 유괴사건 유괴사건이랑 가죽 벗기 같은거 아니었나? 아니었나? 무한교단 니라 몬타론 핵사트 노이드 아 이거 안 갖다 줬었나? 아 맞다 따라가서 깨주는거 있었지 나중에 하자 이거는 일단 예비 내리부터 해결해주고 노이드 명령 동료들입니다 음 가죽값 좋았다 어 나 돈 주면 기꺼이 받아야지 아 씨바 내놔 그래 100원 줘 28,000원 저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명성이 지금 3개인가가 올라갔거든요 어 발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거 시끄래 아 이거 안되네 지금 나가자 그럼 나가서 이게 뭐 사 뭐 살라 그래 치게래? 꼬마이들 자고 일어나 밤의 선물 어 방으로 3 당연히 얘꺼죠 얘 지금 값받 없는데 이야 나름 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제 팔아야지 나 이제 뭐하면 돼 아 마취는 됐다 니가 들어야겠다 너가 너무 쓸모가 없다 지금 팔거 팔자 이제 가자 이거 뭐 아침에만 장사하냐? 이거 뭐 아침에만 장사하냐? 얘들아 뭐 달라고 그랬냐 나한테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꺼져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이씨 가자 가서 돌아가서 핵사트 만나기 전에 일단 판매하고 만나죠 내 생각에 이제 강 나온다 아 무기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팔면 돈 될거야 명성도 많이 올라갔고 에드윈 삐쳐 나가겠는데 이제 갚아서 한번나야 할거 없어서 바로 그냥 진행해가지고 다 끝내버려야 될거 같은데 자 할거 없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가자 갔다와 일단 가 가자 가자 일단 판매하고 기억하자 기억하자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라이벌드 당신인가요? 아 내 덕분에 살아났다 아 그러면은 이제 세일 좀 해주겠다 이 말인가? 이 말인가? 왕의 눈물 러그스컨 황홀의 칼날 판매 저거 판매도 안되네 코살라 장궁창 당검 판매 판매도 안되네 포멜보석 넣어놔야겠다 어? 가죽갑죽 있었어? 아 있었어? 나 못봤어 아 있었구나 못봤어 나 진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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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잖아 이제 이걸로 마치고 했죠? 진행이랑 관계가 없던거구나 필요 없는거지 버려 필요한건 여기 남아있겠지 나중에 가져오면 되지 뭐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진 모르겠는데 돌이깨 단궁 양손금 여섯개 여섯개 소금 하나 사슬갑죽 하나 활 하나 팡금갑죽 하나 별들의 명죽 하나 판매하자 돈 충분하겠다 딱 볼을 보니까 아 먼저 사고나서 팔까? 그게 더 비싸잖아 매력도 올라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급할거 없어 기대가 되는구만 발더란의 팡금갑죽 이야 싸다 만원 싸졌어 만원 합시다 왕좌의 반지 때문이지 왕좌의 반지 때문이지 이야 은빌리봄하다 진짜 왕반 어 왜 연동 안돼 아 방토가 있구나 아 반지 그럼 버려 어쩔 수 없다 아 반지를 들고 망초를 버렸어야 되는구나 아 됐어 아 그냥 나중에 다 사 돈도 뭐 썩어날텐데 뭐 어째 돈이 잠깐만 아까 270원 아니었나요 아줌마? 미치셨나요? 나 매력이 더 올라간걸로 아는데 매력이 떨어졌냐 혹시 갓파땜에 아 만원 와 만원 매력 올라갔잖아 매력 지금 몇이야 20이야 매력 덩어리야 지금 야 좋다죠 도끼창 야 이제 베크나만 있으면 되나? 야 이제 베크나만 있으면 되나? 와 나 진짜 많이 사긴 했네 베크나랑 발더란의 방패 있어야 되네 그럼 얼마야? 35,000원 정도 있으면 돼? 다행이다 살 거 있어서 지겨워질 뻔했네 야 갓봐 근데 간지가 좀 안 난다 예 예 예 예 예 예 어디 보자 투명화 탐지 있지 없냐? 이러걸로 사야되는데 까먹었네 제한된 소원 뭐 멜프의 소용운성 내가 안 썼네 됐어 필요도 없어 마법저항력 저하 실청 실청도 사자 반짝가루 있으니까 실청 사고 지금 근접한테 내가 지금 꿀릴 게 없으니까 저주제거 5 4 아 다 갖고 있는 건가? 아 멀구나 올라와봐 싹 다 모여 루시 와이버는 우리들을 무시한다 아 다 있는 거야? 나 투명화 있는데 안 쓴 거야 그러면? 뭐한 거야 아 버려 그냥 귀찮아 아 아 있는데 안 쓰는 건 오반데 석화로부터 보고 3개 석화로부터 보고 3개 근데 너무 대충 가져갔나봐 공포, 산성화살, 거미줄 아 반짝가루랑 실청 있는데 공포제거를 넣네 반짝가루 3개 실청 2개 충분하고 이거는 충분하고 저주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여기 너무 안 샀다 4레벨 거를 4레벨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별로 안 샀네 6레벨이 안 풀려서 진짜 불만이야 정말 맛있었는데 연세먼기 돌파가 어딨는 거야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뭐 마법 해제가 있으니까 돌파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그렇네요 돌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게레스 브램 가자 캐스트 깨러 가야지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침이라 그런가?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지금 가자 방어력도 높아졌어 몇이냐? 7 캬 끝내준다 끝내줘 반지도 한 자리 남았고 열심히 싸우는 일만 남았어 10레벨 가발리요 어떻게 10레벨일 수가 있니 아 참 자 빈민가가서 먼저 해결부터 하자 핵서트 거부터 핵서트 괜찮은데? 어 핵서트가 되게 특이한게 이게 시프로써의 능력만 있는게 아니라 그 필기 능력이 있으니까 은근 좋아 아까 그 회복력도 엄청났고 뭔가 여러 의미로 요시모가 누구였더라? 요시모가 누구였더라? 아 내가 널 있다니 아 여기 있다는데? 그 엘의 그 그 식이 뭐냐 자 심부름꾼 난리야 여기 있고 아 티아나였나? 티아나 아니잖아 티아나는 개잖아 그 바람둥이 개 남편은 두네 여기 있다는데? 저 아닌거 맞지? 너! 내 남편을 봤어?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거야 아 만나러 간다 아까도 알려줬던거 같은데 여기 없어놔 그 엘의 그 하수인 프리스 아닐거 아냐 어딨다는거야 근데 나 저거 보고가자 늙은 하피 싸우지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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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그만요 아 뭐야 살해 당했어 뭐야 루미르는 남자방으로 들어갔는데 야 뭐야 아 잠깐만 크 아 남자방으로 들어갈 거 하 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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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깐만요 카포코로넷에 있는 헥사트의 전 연인에게 가져다주면은 모든 캐스터가 1단락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 전 연인이 누군데 그래서 프리스야 누구야 주점 고객 아니고 이름이 있을까 이름이 이놈은 졸르브 아니고 레즈비언이네 헥사트는 실바너스 너냐? 아 너 여자냐? 남자 아니냐? 모르겠어 디자인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어 꼭 그렇게 돌아서 모르겠는데 누구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전 연인이 누군데 여자일 거 아니야 주점 여급 설리짱? 설리짱? 졸르브 아니 뭐 없는데? 진짜 있는 거 맞아? 카포코로넷 혹시 위층 같은데 있나? 얘들아 와봐 어 여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자고 일단 그래서 카포코로넷 계단에서 만난다 그런 건가? 올라가 봐 가보면 알겠지 뭐 요리 보고 요리 보고 요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리 봐도 저리 봐도 아 일로 못 가냐? 못 가네 진짜 사연 왓츠 또 가봐 이 위에 있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져 타자 맵을 밝혀라 아 8원 단돈 8원도 안 먹을 수 없지 이게 뭐야 얘네 참 개뜬금 없네 야 뭐야 얘네 죽여 그냥 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맞지야 팔 쏘고 있었구나 이게 다냐? 이 강로들은 세뇌를 갖고 있어서 화살 보충이 안되네 여기 있니 혹시 위에 있니? 뭐 안되냐 여기 1메이터 사원 도둑 암거래상 어 지금 장난 없나 장난하나 뭐 없어 에드윈 에드윈 네가 가 전투 지팡이 플러스 3 화살 진짜 비싸네 사야겠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이 정도는 평생 쓰지? 가자 저게 또 뭐하는데 지하 쪽으로 저게 또 뭐하는지 뭐하는지 보리놀리의 집 차원고체 입구 저게 이제 그거 그거네 겔렌벨 젠슨 카퍼코르넷 여긴 안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내가 검색했을 때 나왔었는데 어 여긴데 어디 좀 더 좀 검색을 좀 더 해봐야겠다 캐스트 이름이 뱀파이어와 함께 추물이야? 계속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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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표범 남쿵 직원 했죠 아 이거 또 찾아야 되는 거다? M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사가 안 나왔어 혹시 다시 무덤에 갔다 무덤 많이 간 거 같은데? 카브리나 카브리나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카브리나가 랜덤으로 오나 보다 어 카브리나가 지금 나한테 걸어와야 돼 카브리나가 아까 그 시작할 때처럼 나 캐스트에 시간이 깨지 않았는데 카브리나가 안 나타나 여기서 보니까 카포코르네에서 나타난 거 같은데 응 여기서 입구에서 나타났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지? 하플릭 여성 거지 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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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브리나가 없어 안 나와 잘 되냐? 아 아 이거 혹시 랜덤 인카운터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건가? 야 난 한 번만 아 귀찮은데 갔다 와봐 이리로 가고 넌 이리로 가고 넌 이리로 가고 가다 보면 보이겠지 뭐 있으면은 네 네 네 너는 다 좋은 거 같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바로 가고 어 안 나오죠 지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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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다려 안녕 안녕 뭐 뭐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내 생각엔 랜덤으로 나오는게 맞는데 집 없는 여자 지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꼬여서 가자 나 그러면은 팔라틴 캐스트나 받으러 가자 부끄러운가 보지 뭐 제가 바랍니다. 너무 낫잖아 지금 왕자의 반지 빼고도 마이너스 7이면은 답이 없지 결혼했어? 마음을 훔쳐갔다 야 이게 뭔 너희 이벤트 때문에 지금 내가 퀘스트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지 무슨 대사제한테 가면 받을 수 있다는데 결혼하냐? 대사제 웨일런이라 그랬나? 이 녀석 아냐? 없어 얘 말고는 대사제라 그럴만한 녀석이 얘가 안줬어 나한테 근데 퀘스트를 어 웨살렛 얘인거 같은데? 얘가 이제 서브 퀘스트를 주고 얘가 준대요 어 팔라딘이면 주인공이 나 카발리어죠? 팔라딘 계통에? 아 웨살렛 좀 쳐보자 아 나 이거 어떻게 다 찾아와 찾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웨살렛 이거 이모엔 데리고 와서 뭐 해야되는 거야? 이모엔이란다 그 아노맨 아노맨이냐 이모엔이냐 지 이름 한번 그래서 그런가? 아 너무 좀 안 맞는데 지금 나 성직자가 몇 명인데 아 나 이거 캐스트 깨고 좀 할라 그랬더니 이 귀찮게 만들어 사람을 겸치 먹어야 되나 오늘도 허탕이야? 아 오늘 뭐 드래곤 잡았으니까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애꺼 먼저 하자 니꺼 먼저 하자 발라와 코살라 먼저 하자 라보크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이다 아 여기서야 저기서 왔는데 당연히 뒤에서 돼야지 이해가 안되네 아우 더워 뭔가 지금 꼬였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나올 리가 없는데 나온다면 랜덤으로 나온다면 랜덤에 아니라 그 시간으로 나온다면 지팡이 먹은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지금 제때 나와줘야지 깨고 묘지 한번 가보자 웨살렛도 안나와 저것도 안나와 이해가 안되버려 이해가 안되버려 이 꼬라고 얘가 니 존재가 구체를 열어줄거야 가자 가자 전사가 몇 명인데 그냥 열지 전사가 몇 명인데 그냥 열지 야 이거 푸는거야 이거? 어? 풀 수 있네? 가자 에피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니? 뭔데 어떻게 쓰는건데? 아아아아 지역이야? 전부 볼 수 있는거구나 아스카틀라 계기판 이게? 계기판이라고 그럼 이걸로 가자 일단은 어 뭐야 왜 안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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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라서 너무 불편하다 야 알지? 발리가 이거 잡으려고 있는거야 너 골렘 축적이기 때문에 그치? 제대로 하고 있는거냐?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야 헥서트 너는 안돼 니가 줘야지 아 너 진짜 숙적인거 맞냐? 존나 쓸모없는데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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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거는게 낫겠지 그냥? 이거 보면 될거면은 아 뭐해 왜 빼 뭐야 뭐한거야 왜 빼 그치 어 더럽게 안죽네 진흙주제에 그렇지 왜 이렇게 안달래 너는 왜이렇게 세냐? 그냥 싸우면 안되겠는데? 어 이거 한마리한테 이게 무슨경우야 아 이거 한마리한테 이게 무슨경우야 누가 때리고 있는거야 이거 데미 늦는 녀석이 있으니까 살았을거 아냐 내꺼 면역이라고? 누가 때리고 있는거야 지금 효과 없고 저주가 효과 없다고? 허헤 야 아 말도안돼 진짜야? 아 나 이거 말도 안되는데 골렘 하나한테 막혀 아흫 말도 안되잖아 진짜 당연히 열 줄 알고 당연히 뚫어낼 줄 알고 세이브도 안했는데 이거 어이가 없네 가서 저거 일단 밀고 하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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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골렘 하나한테 골렘 하나한테 막힌다니 말이 안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빠지는데 아 응? 내가 필요한 걸 필요한 건가요? 내가 도와줄게 응 아, 필요한 게 없네 좀 해주세요 내가 거기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지금 일어났네 지금! 이게 일어났네 효과 없냐? 누군가 딜 넣었어 지금 누군진 몰라도 8점 피해 누구야 방금 그래 내가 넣었잖아 나밖에 없어 지금 들어갈 녀석이 플러스리 무기로 들어가는 거야 발락가 진짜 쓰레기 새끼 다녀서 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잘해 자꾸 스팸문자가 와 기분났어 하핰핳핳재 할게 없네 루아브 이제 통하는 것도 아냐야 뭐 이거 쌍양아치야 내가 칼로 때리는 것밖에 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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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윈에게서 죽었다고? 육척봉으로? 아 나 플러스 2자리 끼고 있었냐? 아 그랬구나 일반 육척봉인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몰랐어 몰랐어 석탄 아 쓸모없는구만 잔뜩 나왔네 골렘팔 차원열쇠 돌파냐? 왔다 내가 원하는거 이제 나왔네 가봐 어디에 드디어 왔다 돌파 세이브좀 하자 그렇지 아 힘들어 한거 없는데 힘들어 아까 바사는 안될걸 봐버렸어 돌파 들어가면 되죠? 돌파가 있는데 전격을 4개나 넣었다 이제 돌아가냐? 당신은 레버를 넣고 금고를 열었다 허락없이 당신은 구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다 뽕 뽑아서 간다 그냥 17500이야 온보 레이나 솔람미아의 기사동련이 온보와 앙칸이 이상한 던전으로 갇혀있다 하아... 하플링들인가 보군요 하플링이 아니야 너무 괴물 같았어 나 물좀 떠가야될거 같은데 어... 하...이...그냥 참아야겠다 어디 보자... 그러면 일단 갑시다 헉.... 헉... 캘빌에 보호 채찍? 하... 어썸하다 야 그렇지 잠겼고 열렸고 잠깐만요 진짜 핫플링인데 근데 그냥 핫플링이 아닌가봐 미친 핫플링인가봐 너 화상 써 다 써 쓸 수 있는거 어 자동으로 때리네 가자 이거 뭔일이냐 넓다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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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감속 감속 걸어 감속 걸어 감속 하나밖에 없지만 걸어 걸 것도 없네 가자 가자 잠깐만 아래가 뚫려 있구나 아래 먼저 가자 그럼 뚫려 있긴 개뿌리 씨 올라가 올라가 근데 아이템 조합 되게 좋다 쟤네 딱 이기기 좋은 조합이네 카페제 쓰고 벌레 뿌리고 뿌린거야 벌레? 뿌렸구나 잘했다 야 상태상 안걸렸으면 됐어 걸렸네 단체로 걸렸네 단체로 걸려는 것도 누구 좀 멀쩡하신 분 없니? 에드윈밖에 안 멀쩡해? 에드윈랑 마쯔 밖에? 근데 마쯔가 쎄다 야 마쯔 엄청 쎄다 레어 할라왔어 반짝가루 뿌려 근접이다 딱 봐도 아 벌써 기절을 이렇게 단체로 걸렸어 야 체력 차는 것 봐 자동으로 에드윈 잘 싸운다 야 뭐해 왜 돌파 안써 돌파를 4개를 넣어놨는데 침묵 걸렸냐? 이거 쓰라고 넌 얘 노리고 이게 뭔 개짓거리야 그렇지 찔러 찔러! 그렇지 얼마나 달달해 어? 또 기절했냐? 너무하네 진짜 장갑이다 빨리 풀려라 가자 뭐야 여기 뭐냐 너 뭐 걸렸어?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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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사람이 아닌데? 아 걸렸구나 지금 안걸려지 얘네만 안걸렸어 구대성군이 얼마나 높은데 진짜 우리 멤버 기절이 오래간다 가자 합성장국이야 면도날 면도날 등급이 비해 타코가 높네요 건틀레 타코스 힘 오우야 잠깐만 장갑으로? 개좋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니가 껴라 어 난 이것길래 아 이거 니가 왜 줘 어 어 이렇게 가자 어 내가 껴야지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인데 야아 능력치 좀 봐 어썸이 인간을 초월했어 지금 여기다가 신성한 힘 쓴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끔찍해 아우 귀찮아 가자 뭐하는 구덱인지 몰라 들어가 거미 졸라 많아 잡아다 점사 찍어 어태상 찍으면 된다 거미 인간 뭐하냐 안싸우고 어 그렇지 카르솜이 없는데 이렇게 쐬도 돼? 오반데 골렘 제조법 골렘을 소환하는 책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거였나? 귀찮으니까 그냥 다 죽이자 네클래 죽여 투명화 감지 마법 해제 화상 부지랑 돌은 피.. 풀리겠지? 그치 감지 언제 쓸거냐 썼구나 썼구나 죽여 얘 먼저 쟤는 다시 버프건드 썼고 시간 에이 그거를 또 2세 고세를 못참고 이씨 혼란을 거려버렸네 어디가냐 문 닫아버려 그냥 못가게 헥서트가 걸려가지고 검.. 감지도 못해 당금 이게 나왔냐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언제 치조되실래요 헥서트 체력 진짜 잘 차긴 한다 이러고 보면은 되게 웃긴다 차는 속도 좀 봐 야 웃기는 놈이네 이건 오히려 어 여보 너 이거 이거야 많이 살았어 나 이럴 줄 알고 이거 재주는 게 낫겠는데 너무 두고 써도 이 정도는 좀 심하지 너는 발레감 빠져야 돼 쟤는 어 얘 때려 어 백날 창들고 때려봐라 그걸 때려지나 쟤 빼고 새거 하나 집어넣어서 퀘스트를 봐야겠어 돈 잃칸담은 보고 싶고 아노맨 넣어서 일단 그것도 깨야 되고 그래서 난 가입도 시키고 아노맨 때문에 안 되는 거겠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귀여워 나왔어 효과 없어? 칼이라면 효과 있을 거야 6천 경험치 그냥 경험치 셔틀이네 이걸로 석탄 쓰는 거구나 아 왜 왜 멀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붙어 불의 정령 경험치 먹으라고 설마 두은 거냐 야 이렇게 해놨는데 없지 않나 안되지 없네 가자 맵 한번 진짜 함정이 어떻게 저런데 있냐 말이 되냐 방어종 어디 갔어 썼나 아 썼구나 해 돌글램 둘? 핵사트 가겠는데 돌글램이 오히려 더 잘 맞는다 그치 그치 때려줘 때려줘 마구 때려줘 골렘 머리 석탄 가자 저거 이제 하면 되나? 하나 남은 거 그러면은 뭐 되는 거야? 석탄 넣으면은? 아 대체 누가 먹었길래 이렇게 멀데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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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열고 죽였다 뭐 됐나 이제? 열 수 있네 함정 있냐? 아이씨 아이씨 탁 독한 새끼들 진짜 아아 미치겠네 진짜 5번 감정 찾아봐 됐어 잘 감지해냈어 감정 야 왜 부활 안되냐 얘 갑자기 됐다 됐다 됐냐? 아아 아아 망투 땜에 망투 입고 있는데 대기 일단 한번 하고 그래 찾아내야지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해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저거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속산 여기도 있네 보기 많아 아아 에엥?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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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골렘이 완성됐다 원함을 작동시킬 수 있다 팔과 머리 넣었죠 23,000 뭐 싸우자고? 비올더와의 전투를 위해 급히 달려갔다 아아 제가 비올더 잡아줘 비올더는 지금 회차에서 처음 나오죠 엄청 세거든요 상태 이상을 난사하는 바실리스크의 상위호환이라고 보면은 약간 어울리는 엄청난 적이죠 그 녀석에 대응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내가 지금 올바른 숫자를 만져라 일단 뚫려 있는 데부터 가자 골렘이 잡아주겠지 뭐 잡으러 간다며 솔직히 비올더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면 안 돼 걔 너무 세 비올더 광피 있어야 돼 엘더 오브 나왔죠 지금 얘가 비올더인데 어 근데 이제 불 발소 게이트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나오고 블랙핀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종 보스로 딜러 압살해버려 어 타겟팅 쏠려 했을 때 그렇지 니가 아 니가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다시 하자 내가 먹을 거야 아우 뭐 홀 때리네 이거 진짜 경험치를 안 먹이네 나한테 얼마짜리인데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게 아우 짜증나네 진짜 가자 빨리 가 평사 때리죠 버프 걸지 말고 타겟 이미 쏠렸죠 헉 딜 왜 저렇게 세냐 쟤 아이씨 진짜 쟤 왜 저렇게 세냐 야 내꺼야 겸치 정신 안 차려 진짜 나 왁타만 살짝 치면 된다고 고정론 칠 수 있잖아 파티 구성 왜 이렇게 됐어 잠깐만 잠깐만 파티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해야지 이거지 이대용이지 우리 대용은 어째 이상하다 했어 내꺼야 얼마나 겸치 많이 주는데 진짜 고통을 감수하고 잡을만큼 겸치 많이 준단 말이야 내꺼라고 골렘 죽여버릴까 우리 골렘? 내가 먼저 내려 제발 그렇지 만사천 그래 이거 줄 수 없거든 만사천이면 7레벨 두 번 배우는 건데 이씨 장난하나 아이씨 돌파 또 나왔어 아 돌 이거 넣어놓자 그냥 가자 여기 먼저 깨라는 거지 네가 있는 이유는 근데 맵이 바뀌어버렸는데 어 잠깐만 라벅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필멸자들이여 복수하고 말 것이다 나중에 복수해 어 나 저기 깨고 올 거야? 눈치 없이 무슨 복수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벤트 봐야 된다고 어이구 징그럽게 생겼냐 이거 뭐냐 순서고 나발이고 다 따버려 아 저걸로 열어야 되나봐 이거 열고 가서 이거 여는 거겠지? 뭐 어떻게 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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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해오지마 바쁜 시기에 바쁜 시기에 이거 개졸렬 어떻게 하는건지 까먹은 관계로 그냥 한다 이렇게 졸렬하게 깨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어때 24,000이나 주는데 이거를 걸을 순 없지 제보 더 줬어 지금 엘더드님보다 가자 올라가는 길이네 관계없는 길이었네 내가 생각했던거랑 더러운 놈들 몸깡으로 덤비는거야 자 이제 노려 법사 둘이서 지금 덤비겠다 이거지? 덤벼봐 그래 넌 돌파 매겨주겠다 희엥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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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달 좀 오바합니다 걸었어 저 걸었어 걸면은 풀려 사실 공기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 공기 정화 아 못쓰죠 100% 100% 못쓰죠 나약하죠? 아 그만해 미치겠네 진짜 미친놈 아니냐 건방지게 야 뭐야 아직 안 끝났죠 잡을 놈 또 있죠 와 혼동구체 척봉은 그냥 육척봉 충각 사용자를 밀침 좋다 니가 가라 붙어있다가 오면 밀어버리는 거야 난 좀 아이템이 좀 많이 가지면 좀 위험하긴 한데 내가 희엥 뭔 인프가 기어나 잡아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인프 정도는 그치 1300이나 주 1400이나 주네 많이 준다 어 400정도 줄 줄 알았는데 많이 줘도 인프는 인프라 이건가 아직 우리 카발리언이 인프의 강하지 인프도 악마일 거 아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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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먼저인 것 같아 이 생각에 경험치 많이 먹잖아 답은 경험치다 뭐 이렇게 많니 야 염구 한 번 박아 그렇지 아름다운 염구였어 나와 추워 커프 걸어야 되냐 버려야겠다 딱 봐도 벌레 줄만한 적은 없잖아 그럼 감속을 이걸로 걸고 어 니가 그냥 가속 써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아 왜 그 허상분실을 써 됐어 얘네부터 죽여 약한 놈부터 죽여 에드위나는 빠지시구요 너도 꺼지시구요 뒤질 생각하지 마시구요 불사진이라고 아주 독한 놈이네 뻑하면 죽을라 그러네 이제는 그들에게 말할게 그들이 말하지 마 헉 무슨 말인지 말하지 마 이 날 불사진 없지 잘했어 도움이 되는구만 돌이깨는 모르니까 하자 야 내가 쉴 필요가 없다 아주 그냥 여름방은 길이 있네 또 뚜껑 하 잠깐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를 알고 있네 함정 찾았어? 그렇지 평화의 선물 내성군림 야 아름다운 독백이 나왔네 좋은 거 나왔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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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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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비동은 아냐 아직 아냐 건방지금 매비동을 할라 그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째 좀 많이 남았다 레벨업까지 너무 레벨업 느리다 팔라딘은 다 좋은데 극혐이다 야 이렇게까지 느릴줄 몰랐어 텅 빈 구역 창고다 그래? 가봐 어 열리네 그냥? 아니 근데 가지봐 멍청아 이상한 놈 나왔잖아 낸 게 안 통할 낸 게 없는데 나? 범계가 설밖에 없는데 범계가 설레 쏠래? 아 그냥 버프나 걸자 마침 버프 안 거는 애가 앞으로 가고 있네 아 이거 걸면 안 되지 이거 걸어야지 서로 써 야 칼 쓰라고? 그렇지 상의 불정령 어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상불 들어가 들어가 올 구성 알찬데 이프리트 기죽이면 되게 센 축인데 나와봐 이거 셀레미던 근접일 거 아냐 반짝카로 뿌리고 나 안수 치료가 세 발이라서 크게 안 죽지 지속 졸라 세네 야 아 지사한 놈들 쉽게 가는 걸 못 봐요 핵서트가 문제야 능력 써줬으면 살았는데 내가 너무 아니랬다 다 먹었어 야 먹.. 이거 넣지마 어 저 비싼 물약도 막 먹여주고 말이야 어디서 함정 어딨어 함정이라도 찾으니까 어딨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 육초풍 색깔 좀 보소 또 또 그거 어 이건 안 되네 텅 빈 참고로 그랬으니까 저기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오 괜찮네 훨씬 낫다 야 와 방금 디자인 좀 봐 약간 내 취향이야 약간 내 취향이야 깔끔해 아주 음.. 팔? 애매하다 아아 일반 몽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일단은 화염정령 파괴라도 시키는데 화염정령 여기서만 나왔다는 게 문제지만 길이.. 졸라게 복잡하죠? 여긴 가자 이제 슬슬 아이 잠깐만 이게 맵이 이렇게 넓어? 아 나 같은 데로 이어질 줄 알았지 뭐가 이러냐? 야 핵사트야 그만 맞어 발리가 어딨어 아 그만 맞어 뒤지겠어 뒤지겠어 진짜 뭐하는 짓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진짜 야야야 뭐해 트롤 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있어 에이아이 꺼놔야겠다 잠깐만 잠깐 끄자 아 꺼놨잖아 이 아이씨 쌍놈의 꺼 안 돌아가? 자꾸 자꾸 이럴 거야? 못 가는 것 봐 못 가는 것 봐 아아 길마 극혐이에요 다 꺼지세요 빨리 오세요 야 왜 꼈어? 발리가 때문에 낀 거야 설마? 아 개열바다 개열바다 자 음 음 음 아 가자 아 다리가 뒤로 빼고 그래 아 왜 니가 뒤에 빠져있어 이씨 기분 나쁘게 그래가 빠져 안 빠질거면 그냥 죽이던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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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상처입은 녀석도 얘랑 저 녀석을 빼고 가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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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렇지 아주 올바른 처사야 헥사트 곳에 앞으로 간 것 봐 처맞는 것 봐 또 그렇지 어 이거 32,000 경험치? 아 좋다 야 벌써 방종할 시간이잖아 뭐야 여기 왜 온거야 이거 뭐야 너무한데야? 힘을 불어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 지누꼴렘이다 잠깐만 야 상처입은 녀석 가 그래 막아 막아 그렇지 그렇지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 개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는 거지? 디오프가 안 통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건강해서 뽑아봐라 미치겠다 진짜 니가 막고 있는 거지 지금 됐다 아 마법 해제로 가속 해제되냐? 아 마법 해제로 가속 해제되냐? 진짜 안 시켜줄거야 감소? 아 너무 진흙걸렘 세잖아 무슨 진흙이 왜 이렇게 세 얼마를 쓰는 거야 얘한테 어 졸라 강해 이거 뺀다고 해서 어떻게 몸이 되는게 아닌데 지금 다행히도 엄청난 컨트롤이다 죽지마 제발 영혼의 맞다이야 Bi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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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두윈 에두윈 할 수 있어 에두윈은 할 수 있어 돌피 부니까 그렇지 에두윈 법사인데 제일 튼튼해 어쩔 거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가라 아유 더러운 놈들 6666원 그 정도 줬으면은 만족하겠네 장갑 뭐 이것저것 나왔고 함정찾기 25% 그렇지 잘했어 너 유일한 존재 이후 뿜뿜하겠다 야 가자 6,666원이면은 만족하지 다님도 먼저 하고 와야되나 본데 되게 좋아요 추운데로 갑시다 저희 갔다가 나가서 그 원수 갚으면 되죠 갔다오자 방종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방종화 한번 때리고 2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잠을 날 못찾기 때문에 좀 자고 2부 들어가죠 야 이게 여기야? 와 지금 장난하냐? 여기서 가져와야 되나보다 그러면은 어 저기서 뭐 하고 와서 열고 나가면 되네 헥사토랑 이거 어떻게 진짜 시간 지나면 오는거 같은데 너무 안오네요 이벤트를 뭐 꼬인건가 아니면은 이제 팔라딘도 꼬인거 같고 그냥 웨살리한테 팔라딘이 가면 된다는데 카발리어라서 안되지 않을거 아니야 크리스키트데 아래로 가서 진행하는건데 어 다음에 가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방종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이따 뵙죠 뿅 저장하자 후달린다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